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팔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를 공부합니다. 팔과에서는 이 그저 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느 앤을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그저 앤, 어느 앤을 잘 듣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제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이 어떻습니까? 아주 멋있습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세실 씨는 어느 동물이 좋습니까? 저는 강아지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그, 저, 앤을 공부합니다. 먼저, DV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DV가 무엇입니까? DV는 한국어로 형용사입니다. 예쁩니다, 귀엽습니다, 큽니다, 작습니다. 모두 DV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발, 발입니다. 발이 어떻습니까? 발이 큽니다. 발이 큽니다. 이 발이 큽니까? 아니요, 발이 작습니다. 여러분, 발이 큽니까? 작습니까? 아, 큽니다. 아, 큽니다. 아, 작습니다. 아, 작습니다.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습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아니요, 사람이 적습니다. 사람이 몇 명입니까? 네, 두 명입니다.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네, 빠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빠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느립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옵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슉! 빠릅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탑니다. 자전거를 탑니다. 늘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어 공부가 어떻습니까? 우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우와, 재미없습니까? 아니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델입니다. 여자, 남자? 선생님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 남자입니다. 우와, 모델이 멋있습니다. 그럼, 여자입니다. 여자가 멋있습니까? 아니요. 예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멋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멋있습니까? 예쁩니다. 여러분, 무슨 동물입니까? 돼지입니까? 소? 아니요. 토끼입니다. 토끼입니다. 토끼가 어떻습니까? 네, 토끼가 귀엽습니다. 아주머니,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이 남자가 아주머니하고 같이, 같이 이것을 듭니다. 이 남자가 친절합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갑니다. 옷, 옷가게에 갑니다. 옷가게가 어디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옷가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서 오세요. 2층에 있습니다. 안내합니다. 사람이 친절합니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친절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친절합니까? 네, 선생님이 친절합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네,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을 먹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와, 맛있습니다. 비빔밥이 맛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빔밥을 먹습니다. 우와, 비빔밥이 맛있습니다. 비빔밥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좋습니까? 네, 선생님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일합니다. 공부합니다. 피곤합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일합니다. 점심에 일합니다. 저녁에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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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아침에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아침에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저녁에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아, 너무 바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비위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그럼 우리 이 그저 n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 과일이 무슨 과일입니까? 네, 바나나입니다.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있습니다. 바나나가 가깝습니다. 바나나가 가깝습니다. 이 과일, 이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이 과일은 음, 맛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앤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입니까? 저 사람은 의사입니다. 남자하고 여자, 의사가 뭡니다. 저 사람은 의사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친절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앤 이야기를 합니다.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 토끼. 남자 앞에 없습니다. 여자 앞에 있습니다. 토끼가 여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남자 뭡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말합니다. 그 동물. 그 동물이 토끼입니까? 그 동물은 귀엽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앤 입니다. 자, 남자하고 여자가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생각합니다. 책. 책을 생각합니다. 그 책.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 책은 한국어 책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 앤 이야기를 합니다. 우와, 여기에 과일이 있습니다. 무슨 과일입니까? 네, 사과입니다.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 앞에 가깝습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 그 사과, 저 사과? 남자하고 여자가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저 사과, 저 사과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과, 그 사과, 그 사과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생각합니다. 남자가 생각합니다. 여자가 생각합니다. 그 사과, 그 사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꽃. 꽃입니다. 이 꽃입니까? 그 꽃입니까? 저 꽃입니까? 네, 이 꽃, 이 꽃입니다. 꽃이 있습니다. 이 꽃입니까? 그 꽃입니까? 저 꽃입니까? 네, 저 꽃, 저 꽃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말합니다. 꽃. 네, 그 꽃, 그 꽃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생각합니다. 무슨 꽃입니까? 좋아요. 그 꽃, 그 꽃 이야기를 합니다. 우와, 무슨 동물입니까? 네, 돼지입니다. 무슨 돼지입니까? 이 돼지, 그 돼지, 저 돼지? 네, 이 돼지입니다. 이 돼지, 그 돼지, 저 돼지? 좋아요. 저 돼지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말합니다. 네, 그 돼지. 그 돼지입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생각합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생각합니다. 그 돼지, 그 돼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엔, 그 엔, 저 엔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 보기입니다. 나, 내가 친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우입니다. 이 상우, 그 상우, 그 상우, 저 상우. 이 사람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은 상우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친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친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고 친구가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네, 그 사람은 김영진 선생님입니다. 나하고 친구가 생각합니다. 나하고 친구가 생각합니다. 이 커피, 그 커피, 저 커피. 네, 그 커피가 맛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가방 가게입니다. 가방 가게에 가방이 있습니다. 이, 그, 저 가방, 무슨 가방입니까? 네, 저 가방이 예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가, 나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우 씨입니다. 저 사람은 상우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럼 가, 어떻게 질문합니까? 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럼, 저 사람은 상우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1번입니다. 여자하고 남자가 사진을 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합니까? 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나, 대답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예쁩니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 사람은 예쁩니다.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저 동물이 무엇입니까? 네, 저 동물은 고양이입니다. 남자, 친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질문합니까? 네, 그 음식이 맛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음식이 맛있습니까? 네, 그 음식은 맛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 이것? 여러분, 이것 알아요? 사과, 펜, 책, 지우개, 가방, 모자, 모두 겉, 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자입니다. 네, 이것은 사과입니다. 저것, 저것이 무엇입니까? 저것, 저 사과, 저 책, 저 안경, 모두 저것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것이 무엇입니까? 잘했어요. 저것은 꽃입니다. 남자입니다. 여러분이 여자입니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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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자입니다. 네, 잘했어요. 이것은 책입니다. 남자가 질문합니다.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자 책,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것은 책입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주 잘했어요. 저 동물이 무슨 동물입니까? 네, 저 동물은 돼지입니다. 여자가 질문합니다. 여자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남자입니다. 이 과일이 무슨 과일입니까? 네, 그 과일입니다. 네, 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여자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생각합니다. 여자가 질문합니다. 그 토끼. 그 토끼가 귀엽습니까? 네. 네, 그 토끼가 귀엽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이, 그, 저, 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세요. 그럼 우리 2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느, 앤을 공부합니다. 먼저, dv를 더 공부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산입니다. 여러분, 산이 어떻습니까? 산이 높습니다. 산이 높습니다. 빌딩이 높습니다. 이 산이 높습니까? 아니요. 이 산이 낮습니다. 산이 낮습니다. 빌딩이 낮습니다. 방입니다. 방이, 우와, 넓습니다. 교실이 넓습니다. 학생이 많습니다. 방이 넓습니까? 아니요. 방이 좁습니다. 교실이 좁습니다. 학생이 많습니까? 아니요. 학생이 적습니다. 여러분, 반지. 반지입니다. 반지가 만원입니다. 반지가 쌉니다. 이 반지. 이 반지가 백만 원입니다. 쌉니까? 아니요. 비쌉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알아요? 알아요? 압니다. 공부가 쉽습니다. 1 플러스 1, 2. 음, 쉽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오,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공부가 쉽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음, 네, 쉽습니다. 집입니다. 그리고 학교입니다. 집, 학교가 가깝습니다. 한국하고 일본, 한국하고 일본이 가깝습니다. 집입니다. 집입니다. 학교입니다. 학교입니다. 헉! 멉니다. 한국하고 미국, 미국이 가깝습니까? 아니요. 멉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커피입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이 커피가 뜨겁습니까? 이 커피는 아이스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차갑습니다. 가방을 듭니다. 가방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가방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이 펜! 무겁습니까? 아니요. 이 펜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번지점프를 합니다. 낮습니다. 번지점프를 합니다. 무섭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무섭습니까? 아버지가 무섭습니까? 비밀입니까? 아... 머리가... 배가... 아픕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 아픕니다. 아픕니다.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디비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디비를 알아요? 그럼 우리 문제를 봅시다. 에릭 씨입니다. 에릭 씨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큽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디비를 대답합니다. 에릭 씨가 어떻습니까? 에릭 씨가 큽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럼 무엇입니까? 네, 토끼입니다. 토끼가 어떻습니까? 네, 토끼가 귀엽습니다. 저 사람, 저 사람이 어떻습니까? 네, 빠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네, 느립니다. 여러분, 이것, 이것이 어떻습니까? 네, 무겁습니다. 그럼 저것, 저것이 어떻습니까? 네, 가볍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어느 N을 공부합니다. 무슨 과일입니까? 네, 사과입니다. 무슨 과일입니까? 네, 바나나입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어느 과일이 맛있습니까? 음, 맛있습니까? 사과, 바나나. 사과가 맛있습니까? 바나나가 맛있습니까? 어느 과일이 맛있습니까? 음, 저는 바나나. 바나나가 맛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과, 사과가 맛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N, 어느 N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슨 동물입니까? 네, 토끼입니다. 무슨 동물입니까? 네, 고양이입니다. 토끼하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토끼하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어느 동물이 더 귀엽습니까? 토끼가 귀엽습니까? 고양이가 귀엽습니까? 저는, 음, 토끼. 토끼가 더 귀엽습니다. 아니요, 저는, 음, 고양이. 고양이가 더 귀엽습니다. 말합니다. 어느 N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느 N는? 입니까? 습니까? 질문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알아요. 여러분이 베트남 사람입니까? 태국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질문합니다. 코끼리하고 토끼가 있습니다. 어? 선생님, 하고 무엇입니까? 코끼리하고 토끼가 있습니다. 코끼리하고 토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쌉니까? 비쌉니까? 네, 에어컨이 비쌉니다. 에어컨하고 텔레비전이 비쌉니다. 여러분, 한국 가수가 멋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배우가 멋있습니다. 한국 가수하고 한국 배우가 멋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한국 배우는 하고 preca국 사람입니까? 하고는? 앤하고 앤 house 코끼리하고 토끼가 있습니다. 어느 동물이 무겁습니까? 네, 코끼리가 무겁습니다. 코끼리가 무겁습니다. 어느 N, E가 DB? 질문합니다. 그러면, N, E가 DB? 대답합니다. 에릭 씨하고 준희치 씨가 있습니다. 우리 하고 공부했습니다. N하고 N 공부했습니다. 에릭 씨하고 준희치 씨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좋습니까? 더? 저는 에릭 씨가 좋습니다. 준희치 씨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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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에릭 씨가 더 좋습니다. 토끼가 귀엽습니다. 토끼가 귀엽습니다.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모두 귀엽습니다. 하지만 토끼가 더 귀엽습니다. 말합니다. 에릭 씨하고 준희치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람, 어느 사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누가 더 좋습니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 아닙니다. 누가 더 좋습니까? 네, 에릭 씨가 더 좋습니다. 우리 어느 N을 공부했습니다. 연습해 봅시다. 소하고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과일입니까? 야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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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동물입니다. 개는 과일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요, 동물입니다. 소하고 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작습니까? 여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네, 어느 동물, 어느 동물입니다. 소가 동물입니다. 개가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물 말합니다. 그리고 동물, 받침이 있습니다. 어느 동물입니다. 어느 동물이 작습니까? 작습니까? 네, 개가 작습니다. 오이하고 당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하고 당근은 무엇입니까? 네, 야채입니다. 오이하고 당근이 있습니다. 어느, 좋아요. 어느 야채, 어느 야채이, 야채가? 네, 어느 야채가 맛있습니까? 어느 야채가 맛있습니까? 음, 저는 당근, 당근이 맛있습니다. 말합니다. 딸기하고 포도가 있습니다. 딸기하고 포도가 무엇입니까? 야채입니까? 아니요. 과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일, 어느 과일이 더 좋습니까? 말합니다. 과일, 받침이 있습니다. 어느 과일이 더 좋습니까? 음, 저는 딸기, 포도. 음, 저는 딸기, 포도. 포도. 포도가 더 좋습니다. 버스하고 비행기가 있습니다. 버스하고, 여러분, 나라에서 한국에 옵니다. 슝! 비행기가 있습니다. 어느 과일? 어느 야채? 어느 동물? 아, 몰라요. 어느 것. 어느 것 말합니다. 겉? 우리 이것, 그것, 저것 공부했습니다. 겉. 공책, 의자, 책상, 펜, 에어컨, 버스, 비행기 모두 겉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빠릅니까? 질문합니다. 어느 과일? 어느 것? 괜찮아요. 어느 야채? 어느 것? 괜찮습니다. 버스하고, 비행기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빠릅니까? 네. 비행기가 더 빠릅니다. 에릭 씨는 스무살입니다. 우리 스무살 공부했습니다. 에릭 씨는 스무살입니다. 주니치 씨는 스물세살입니다. 에릭, 주니치,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이 나이가 더 많습니까? 아니요. 누가, 누가 나이가 더 많습니까?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 아니요. 누가 말합니다. 주니치 씨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주니치 씨는 스물세살입니다. 주니치 씨는 스물세살입니다. 주니치 씨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보기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습니다. 어디에 갑니까? 학교에 갑니까? 아니요. 식당. 식당. 식당에 갑니다. 한국 식당하고 외대 식당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이 좋습니까? 음, 저는 외대 식당이 더 좋습니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한국입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한국이 큽니까? 작습니까? 네, 작습니다. 중국이 큽니다. 중국하고 한국이 있습니다. 어느, 네, 어느 나라가 큽니까? 중국이 더 큽니다. 무슨 동물입니까? 호랑이입니다. 무슨 동물입니까? 네, 개입니다. 호랑이하고 개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 동물이 빠릅니까? 네, 호랑이가 더 빠릅니다. 말합니다. 우와, 비빔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고기가 있습니다. 비빔밥하고 불고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 음식이 맛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음식이 맛있습니까? 음, 비빔밥. 비빔밥이 더 맛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불고기. 불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말합니다. 여름하고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은 덥습니다. 덥습니다. 에어컨을 켭니다. 덥습니다. 여름입니다. 겨울, 춥습니다. 그리고 눈, 눈이 옵니다. 겨울입니다. 한국은 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있습니다. 여름 전에 봄. 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그리고 겨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계절입니다. 그럼 여름하고 겨울이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계절이 좋습니까? 음, 여름이 더 좋습니다. 아니요, 음, 겨울이 더 좋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어느 N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 어느 것.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복습 혼자 공부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말해 봅시다 하고 듣고 말해 봅시다 를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8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제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이 어떻습니까? 아주 멋있습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세실 씨는 어느 동물이 좋습니까? 저는 강아지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누구하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에릭 씨하고 세실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남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제 남동생입니다. 그 사람은 제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이 어떻습니까? 남동생이 어떻습니까?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세실 씨는 어느 동물이 좋습니까? 세실 씨는 어느 동물이 좋습니까? 저는 강아지가 더 좋습니다. 저는 강아지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했어요? 여러분, 세실 씨 남동생이 어떻습니까? 네, 세실 씨 남동생이 아주 멋있습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어떻습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아니요. 귀엽습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세실 씨는 어느 동물이 더 좋습니까? 네, 강아지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세실 씨하고 에릭 씨가 세실 씨 남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동생 알아요? 우리 가족을 공부합니다. 이 사람은 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나입니다. 나, 저, 나, 저입니다. 저는 먼저 남자, 남자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누구입니까? 네, 할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누구입니까? 네, 외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할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할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입니다. 나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형입니다. 나, 남자입니다. 형, 남자입니다. 나, 나이가 많습니다. 형입니다. 여자입니다. 형입니까? 아니요, 형이 아닙니다. 누나입니다. 나,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누나입니다. 나이가 적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동생입니다. 하지만 남자입니다. 남동생입니다. 여자입니다. 여동생입니다. 모두 가족입니다. 여러분, 나,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다. 누구입니까? 할아버지입니다. 누구입니까?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입니다. 누구입니까? 외할아버지입니다. 누구입니까? 외할머니입니다. 누구입니까? 나, 여자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빠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자입니다. 오빠, 오빠, 오빠입니다. 여자입니다. 언니입니다. 나이가 적습니다. 동생입니다. 하지만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남동생입니다. 남자입니다. 여동생입니다. 모두? 네, 가족.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부하세요. 여러분, 우리 연습해 봅시다. 여동생, 예쁩니다.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무엇입니까? 단어를 생각합니다. 우리 연습합니다. 선생님이 에릭입니다. 여러분이 새실입니다.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제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 어떻습니까? 아주 예쁩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새실 씨는 어느 동물이 좋습니까? 저는 강아지가 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잘했어요. 다음은 다음은 형, 친절합니다. 입니다. 선생님이 새실입니다. 여러분이 에릭입니다.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제 형입니다. 형이 어떻습니까? 아주 친절합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새실 씨는 어느 동물이 좋습니까? 저는 강아지가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키가 작습니다. 입니다. 선생님이 에릭입니다. 여러분이 새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 사람은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아주 키가 작습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새실 씨는 어느 동물이 좋습니까? 저는 강아지가 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잘했어요. 우리 듣고 말해봅시다 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모델입니다. 모델이 어떻습니까? 네, 키가 큽니다. 그리고 예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수입니다. 가수가 어떻습니까? 어, 멋있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배우입니다. 배우가 어떻습니까? 네, 재미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오빠는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큽니다. 저는 오빠 노래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빠 춤은 재미있습니다. 오빠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예쁩니다. 오빠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오빠 자동차가 있습니다. 오빠 자동차는 큽니다. 저는 오빠가 좋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지영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영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네, 지영 씨 오빠. 지영 씨는 여자입니다. 오빠는 남자입니다. 지영 씨는 여자입니다. 지영 씨가 오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직업. 여러분, 직업 알아요? 선생님, 의사, 간호사, 경찰, 배우, 모두 직업입니다. 오빠 직업이 무엇입니까? 좋아요. 오빠 직업이 가수입니다. 오빠가 어떻습니까? 네, 오빠가 멋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키가 큽니다. 선생님이 키가 큽니까? 키가 작습니까? 지영 씨 오빠는 키가 큽니다. 여러분, 키가 높습니다. 안 돼요. 아닙니다. 키가 큽니다.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음악 잘 듣습니다. 그리고 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제 오빠는 가수입니다. 오빠는 아주 멋있습니다. 오빠는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큽니다. 그리고 키가 큽니다. 그리고 키가 큽니다. 그리고 오빠 춤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오빠 춤은 재미있습니다. 오빠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예쁩니다. 오빠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오빠 자동차는 큽니다. 오빠 자동차는 큽니다. 저는 오빠가 좋습니다. 여러분, 잘 썼어요? 우리 이야기를 같이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오빠입니까? 아니요, 지영 씨 오빠입니다. 지영 씨가 말합니다. 저, 제 오빠입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펜, 이 펜이 여러분 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펜이 아닙니다. 선생님, 저, 제 펜입니다. 이 옷이 여러분 옷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옷이 아닙니다. 선생님, 저, 제 옷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제 오빠입니다. 제 오빠는 가수입니다. 오빠는 아주 멋있습니다. 오빠가 멋있습니다. 조금 멋있습니까? 아니요, 많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디비입니다. 오빠는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큽니다. 키가 높습니다. 키가 높습니다. 아니요, 키가 큽니다. 저는 오빠 노래가 좋습니다. 노래? 오빠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가수입니다. 가수가 무엇을 합니까? 가수는 랄랄랄라 노래를 합니다. 저는 오빠 노래, 랄랄랄라 노래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빠 춤은 재미있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오빠 춤, 춤은 재미있습니다. 오빠는 아내가 있습니다. 오빠는 남자입니다. 아내는 여자입니다. 오빠가 빰빰빠바밤, 빰빰빠바밤 결혼을 했습니다. 오빠, 아내가 예쁩니다. 오빠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자동차가 있습니다. 버스, 택시, 자동차가 있습니다. 오빠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네, 오빠 자동차는 큽니다. 저는 오빠가 좋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이것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제 오빠는 가수입니다. 오빠는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큽니다. 그리고 키가 큽니다. 저는 오빠 노래가 좋습니다. 저는 오빠 노래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빠 춤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오빠 춤은 재미있습니다. 오빠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예쁩니다. 오빠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오빠 자동차는 큽니다. 저는 오빠가 좋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했어요? 우리 오늘은 이, 그, 저, 앤 하고 어느, 앤 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